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은 일단 음 1부에서 라면 짝꿍 월드컵 간단하게 하면서 여러분하고 저스트 채팅 같은 월드컵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지난주는 나라가 최애 라면이 정해져 있어서 긴장감이 좀 덜한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애 라면은 잠깐 마음속에 거의 접어두고 아주 무단한 보통의 매운 그런 국물 라면이라고 상상하고 라면 짝꿍 월드컵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말이 정리가 안되네요 매운 국물 라면 기준으로 라면 짝꿍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짝꿍들 나와주세요 정말 이 화면 전환의 디테일 방금 꽃게가 물결치면서 나오는거 보셨죠 정말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죠 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빨간색 국물 라면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무엇을 넣으면 더 맛이 있을까요? 네 비엔나 소세지 넣으면 약간 부대찌개 느낌이 나겠죠? 그쵸? 그쵸? 이것은 꽃게 어음 플라워 크랩 이겠죠? 약간 약간 크랩 크랩 그쵸? 플라워 크랩 네 어음 아무래도 꽃게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요? 네 이거는 케.. 그 케찹 찍어 먹어야 맛있으니까 네 꽃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고춧가루 대 차돌박이 와 어 차돌박이도 넣어 먹나요? 어허허 고춧가루는 무난한 느낌 아닐까요? 약간 차돌박이는 모르겠어요 차돌박이는 차돌박이 넣으면 차돌박이는 뭔가 아 맛있어요? 차돌이죠 차돌 아 그래요?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She can speak English once in a while Yes Long long time ago Once 네 Maybe 네 어 이거 뭐죠? 아 어묵 어묵이랑 밥이군요 아하 아 짝꿍이니까 꼭 넣어 먹는게 아니어도 되겠죠? 어 밥 밥 그쵸? 밥 먹고 싶을 때 있으니까요 밥 이건 이것도 맛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밥 밥 네 라이스 라이스 고항 라면도 고항 응 그렇죠 응응응응응응응응 네 아 아 플리즈 잉글리시가 오늘 되게 많네요 플리즈 스픽 잉글리시 아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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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츄즈 라면즈 베스트 프렌즈 유노 예 라면즈 베스트 프렌즈 월드컵 라면즈 베스트 프렌즈 베스트 프렌즈 베스트 프렌즈 토너먼트 예스 어 어 스파이시 페퍼 앤 쉬림프 그렇죠 고추는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? 잘 모르겠지만 페퍼랑 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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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렇습니다 어 청양고추 넣으면 너무 맵지 않을까요? 새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새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썸 터너먼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I think so 네 아 계란이랑 아 유부 주머니 우와 나라 유부 되게 좋아요 이거 뭔가 입에 들어갔을 때 막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어서 나라는 아주 취향입니다 개인 개인 취향 네 유부 주머니 가겠습니다 아 계란 아 이런 걸 올려먹나요? 아 그런가요? 이렇게요? 아하 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 써니사이드 업 그렇죠 이거 올려먹는군요 나라는 나라는 치즈입니다 슬라이스 치즈 치즈 라면의 맛을 잘 몰랐는데 친구가 이렇게 영업해서 홀딱 넘어갔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치즈입니다 국물에 이렇게 풀어먹으면 별로 안 맵고 맛있어요 네 네 치즈 추천합니다 I recommend 치즈 라면 치즈 라면 네 그리고 아까 계란이 계속 나오는데 이 계란은 무슨 의미일까요? 날계란 구운 계란 삶은 계란? 뭘까요? 계란 그 자체 계란의 존재? 약간 그런 느낌? 슬라이스 햄? 이거는 넣으면 약간 그 삶... 냥 라면 느낌 날 것 같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나라님이 처음으로 정상적인 음식을 추천이라니요 항상 맛있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그럼요 총각김치랑 김치만두 어... 만두를 넣어서 라면을 잘 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쪽이 꼭 터지거나 퍼지는 것 같아요 시도는 해봤으나 아주 고수의 영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치 무난하게 김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떡 라면 만두 라면 버섯 버섯 교자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어...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터질지도 몰라요 흠흠 허허 참치와 파김치 파김치 먹지 않습니다 나라는 파김치 먹지 않습니다 파김치 그린 어니언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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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안 트래디셔널 그린 어니언 김치 I don't like it I don't like 그린 어니언 네 그린 어니언 김치 파김치 아 스프링 어니언이에요?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스프링 어니언 그린 어니언 네 어... 안 먹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른 김치는 다 잘 먹는데 뭔가 파김치를 선뜻 잘 못 먹어요 네 음... 부추 김치도 잘 먹고 갓김치도 잘 먹거든요 근데 선뜻 잘 못 먹는게 이 파김치가 아닐까 어? 나라 어... 나라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인지 아 되었군요 네네 어쨌든 파김치 네 조금 뭐랄까 그쵸 그쵸 먹기 불편한 어떤 것도 있구요 약간 그 미묘한 향 같은 것이 그쵸 네 그래서 참치 튜나 튜나 네 맛있습니다 라면이랑 참치의 궁합은 정말 환상이죠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어! 랍스터 킹 맛살 파 어... 이걸 넣으면 약간 달... 어? 달아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쁘지 않겠죠?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스팸과 단무지 아... 아 방금 진짜 침 넘어왔어요 방금 근데 이 스팸은 너무 짜요 너무 짜 너무 짠 것 같아요 라면을 넣으면 너무 짜질 수도 있고 이건 역시 흰 밥 위에 얹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밥이랑 먹는 게 국룰이죠 네 고로 단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팸은 넘사인데 그쵸 스팸은 사실 라면이 있는데 굳이 스팸을 먹을 일이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라면이랑 스팸 둘 중에 하나를 먹을 것 같은 느낌?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대패삼겸 아 이거는 나라 해본 거 있습니다 콩나물 넣어봤어요 콩나물 넣으면 굉장히 식감이 있고 맛있어요 네 이거는 콩나물 갈게요 어 되게 그... 엄청난 식재료들이 나오네요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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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자꾸 들어요 아까부터 그냥 스팸 굽고 뭔가 이 해몰파티로 뭔가 해먹고 파스타 해먹고도 될 것 같고 뭔가 굳이 라면에 넣으면 네 어쨌든 파티 파티 느낌이네요 약간 근데 파티에 문엄 오징어만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파티겠죠 그들만의 파티 네 이거 넣으면 해물 라면 느낌이 날 거고 이거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나겠죠 후 어... 이거 한번 가볼게요 해물 파티 파티 타임 네 파티 타임 네 네 쌀떡 국 떡 쌀떡 국 쌀떡 국 떡이네요 떡 그리고 김치 아... 김치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김치가 없겠죠 아까 총각김치가 있긴 했지만 또 이 김치는 또 다른 얘기니까 나라는 김치 가겠습니다 김치 있어야죠 종류별로 있으면 더 좋죠 어? 어? 넣지 않은데 이 친구에요? 이 친구의 빅팜 이 친구의 자존감은 어떡하죠 그러면? 넣지 않은가 붙은 건 너무 심한 이건 아니잖아요 얘 빅팜 입장도 있는데 너무 너무하네요 이 친구 잘 모르지만 응원해줄게요 네 응 응 어 나왔군요 차돌박이 대 버섯 차돌박이는 이거 구워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요? 구워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죠 버섯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버섯 후레이크 들어간 라면들도 있잖아요 버섯을 가겠습니다 그쵸 응 아 이거는 이거는 일단 아까 김치 다른 것도 있었으니까 할 수 없어요 참치는 못 버립니다 참치 못 버리죠 둘 다 너무 맛있겠는데 유부 나라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국수에도 나라가 유부를 종종 넣어먹을 정도로 정말 좋아해요 유부 사랑이죠 이거 거의 밥 유부 유부 가겠습니다 유부! 네 유부 아 꽃게 햄 네 음 음 이거는 구워서 샌드위치에 넣어먹는 걸로 하지만 꽃게는 샌드위치에 넣어먹기 힘들겠죠? 네 어 이 친구는 어 라면에 넣겠습니다 아 나라도 유부 초밥을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상하게 그 우동이나 뭔가 국수류에 들어간 유부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아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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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새우 김치 하 이 친구 새우가 조금 돼지 눈이 없었네요 할 수 없어 이거는 못 이겨요 김치 못 이기죠 그럼요 김치 이길 수가 없어요 콩나물 대 단무지의 싸움이군요 어 사실 근데 김치 있으면 단무지 잘 안 먹게 돼요 약간 그래서 일단 콩나물 올려보겠습니다 으흠 으흠 마사이델 치즈 사실 치즈 라면을 먹고 이 친구를 간식으로 냠냠 먹고 싶지만 치즈 치즈 일단 치즈 네 치즈 그렇죠 아 비오네 이 친구 해물파티랑 붙었네요 네 여기까지 아주 네 수고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비팜은 그래서 파티 해물파티 시 푸드 파티타임 예스 그리고 치즈랑 굽게 이쯤 되면 사실 뭐 네 어느정도 아시겠죠 나라는 치즈 가겠습니다 치즈 맛있죠 라면에 넣은 치즈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요 콩나물과 해물파티 어 육지와 바다의 싸움이군요 호 나라는 나라는 해물 가겠습니다 해물 해물라면도 있으니까요 네 맛있겠죠 그럼요 하아 하아 이걸 어떡하면 좋지 아 나라는 나라는 아 이거 진짜 너무 고르기 힘드네요 유부 대 참치 아 참치 대 유부 아 해물 유부예요? 하아 하지만 나라는 참치 가겠습니다 네 사실 유부 주머니보다 유부 그 자체를 더 좋아해요 퓨어한 유부 네 그리고 네 버섯이 열심히 싸워줬지만 이길 수 없죠 그럼요 하아 이제 결승 아 상황이군요 하아 하아 근데 김치 없이 라면 먹는거는 쉽지 않아요 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김치 라면이라면 모를까 그냥 없이 먹고 쉽지 않군요 네 지이 하아 해물 대 해물 하 그러면 음 그치만 뭐 사실 어렵지 않네요 참치입니다 네 하아 대망의 네 어 결승 이제 결승이군요 네 어 아 이거는 정말 아 이거는 근데 딱 이렇게 딱 세개가 딱 이렇게 있어야 딱인데 라면 참치 김치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야지 딱 맛있는 건데 이거는 하아 하아 하하 김치 김치 참치 김 네 그 가운데 김 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어 김치냐 참치냐 치치 중에 어느 치 나라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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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가겠습니다 네 참치도 너무 좋지만 일단 김치 없이는 먹는게 한계가 있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치 그래서 최후의 어 라면에 짜꾸마 김치가 되었습니다 예 예 어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되게 양이 많네요 일단 압도적으로 흠흠흠 그리고 다양한 네 다 많은 분들의 이런게 있구요 랭킹을 볼 수 있죠 여기 같은게 와 역시 역시 김치 1등 밥 계란 아 계란과 날개라미 나라미 이렇게 올라와 있군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분으로는 껍질을 드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약간 약간 그 이상하지 않나요 나라면 그렇게 느끼는 건가 왜죠 왜 이건 엄마가 까주는 거고 이건 본인이 까는 걸까요 어째서일까요 어째서 모르겠 모르겠지만 아 의외로 차돌박이도 많구요 아 치즈 대패삼겹 대패삼겹 파 파 파 그쵸 파 요즘 파가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구요 파테크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파도 참 맛있죠 파 김치는 잘 안 먹지만 그래도 음식에 들어간 건 잘 먹습니다 아 삶은 달걀이라고요 이게 아 아 삶은 달걀을 넣어 먹어요? 아 그렇군요 오호호 오호 오호 그러면 뭔가 진짜로 그 라면 포장지에 있는 그런 라면 느낌이겠군요 네네 우와 어 호호호 삶은 달걀 그렇군요 아 어쨌든 라면 랭킹 짝꿍 라면의 짝꿍 알아보는 거 나라는 이번에는 굉장히 그 어떤 메이저한 네 결과를 가져왔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라면 짝꿍 월드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았구요 어 2부로 그러면 슬슬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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